정답 여름날 너와 난 개도 없이 사다를까곤 해 슈욱 슈욱 저희 하로는 한살로 추정되는 믹스 의견이고 중성화가 되어있는 여아입니다 슈욱 슈욱 안녕하세요 하루마루 언니 보호자입니다 저희 하루는 얼굴은 되게 대형견 같은데 몸집은 또 소형견 몸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또 귀가 되게 커요 마루는 그냥 그 조그만 몸집 자체가 그냥 다 모든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 하루는 유기견이고 마루는 파양견이에요 마루는 인터넷에서 파양된다는 그런 글을 보고 데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하루를 데리고 왔어요 마루?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해요 맨ая의 주민이 ash president RA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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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거 놔heim 편하게 왔다 내가 왔다. 그래. 안녕하세요. 저는 하루마루 막내 부자입니다. 막내. 막내. 아이고, 숨 내요. 마루는 외부인이 오면 몸을 숨기는 편이에요. 부엌 쪽에 조금 있는다든지 아니면 방에서 안 나와요. 또 엄청 심하게 떨어요. 그 자리에서. 그 전에 좀 사나운 개들이 있는 그런 다경 가정에서 많이 주눅 들고 그래서 겁이 많은 것 같아요.